자, 다음 진동은 이제 나와드록 합니다. 이 둘이 잘 드러나야지. 자, 2차 방정식이 끝나서 방정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고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 두 개로 챕터가 나누어져 있어. 자, 이 단어는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테크닉을 학습하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냐고 봤을 때에는 비중이 좀 적어. 여기는 완전 포커스가 거의 대부분 내신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테크닉 학습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계산을 좀 짜증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좀 나눠서 할 건데 일단은 고차 방정식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 인수근에 때 고차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인수근에 때 고차식, 인수근에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 끊었다 할까요? 고차식의 인수근에는 기본적인 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근에 방식이 있었고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근에 방식이 안 보이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썼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근에 방식이 있었죠. 자, 인수근에를 니네가 중3 때에도 공부한 주된 이유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수근에 단어를 앞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고차 방정식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서 고차식은 3차 이하의 다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1차식하고 2차식까지인 거예요. 오케이? 3차식부터는 고차식으로 따라 불려내서 좀 귀찮지만 풀이 방법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구하기 위한 툴은 뭐가 있을까? 자, 방금 말한 대로 인수근에를 이용해서 그냥 하고요. 문제가 인수근에가 안 되는 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근에라 합니다. 자, 간단한 거 몇 개만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한번 얘기할 건데 그 식을 미리 한번 얘기를 할 거다. 이 방정식에서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방정식이야. 뭐냐면 이거 인수근에 돼요. 곱셈공식으로 돼요. 되죠. 이거 엑셀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보니까 곱셈공식, 곱셈공식 거꾸로 하는 거에 따르면 A-B의 A제곱 더하기 A, B제곱 되니까 이렇게 인수근에 다운 것입니다. 인수근에 다운 것입니다. 이미 했던 거야. 자, 가서 해서 찾는 거는 각각의 괄호를 0받는 X값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 1이지? 뒤에 있는 거 는 0 계산하면 인수근에다가 안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스태지니까 변해공식 써가지고 계산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로드, B제곱 마이너스, 2시 하면 마이너스는 되죠. 자, 근데 우리 복수수 공부했잖아. 3, 아이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 그래서 해가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 자,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했을 땐 해가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씩밖에 없었죠. 그쵸? 근데 3차가 되니까 차수가 하나 올라가면 해의 개수도 최대 3개까지 만들어진다는 것까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어쨌든 우리 요단하의 관건은 인수근에 하는 거예요. 인수근에,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근에가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자, X에서 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이 보이나 했더니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자. 그럼 선생님이 인수근에 때 차가 복습합시다. 인수정리랑 인수분에 가장 큰 차이가 내가 뭐라고 했었죠? 자, 또 개념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 좀 대답을 해보자. 인수를 정리하고 인수를 분해하는 거 다르죠. 인수정리는 정리하는 뜻이 뭐였어? 자, 이런 거 있었지? 인수정리가 언제 나왔어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X-α 곱하기 QX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눔식이 있어요. 그럼 FX 입장에서는 X-α가 인수라고 그랬었죠. 문제? 나머지가 이거. 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에 된 거였죠. 자, 그럼 인수정리는 X-α라는 인수 하나를 무조건 알려줘.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인수분해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FX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문제에 보면 써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인수분에 알아봤던 건 하는 문제는 X-α 같은 인수조차 오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X-α의 존재를 찾아 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는 0 되는 거를 찾았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적당히 숫자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는데 1대입하면 0 된다. 계산해보자.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되죠. 1대입하면. 그래서 X에 대한 1대입하면 0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조립제법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써줄 1대입법. 대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여기다 썼었죠? 자, 할 수 있지 우리. 자, 1, 1 더하고 3이고 2고 곱하면 2이니까 정확하게 딱 늦어져있다. 자, 기억나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X-X에 대해 고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은 자, 됐어요? 자, 가능하겠니?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인수분해가 더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아까 건 안 됐잖아. 얘는 되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한번 더해주는 거야. 자,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럼 해는 뭐가 되겠어? 괄호와 함께 0 맞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가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가 몇 개가 났다? 3개가 났다. 자, 지극히 당연한 증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 안 보일 때는 밑둑둑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립제법 갖다가 계산을 해주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건 사실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이런 건 내기당이 수준 때문에 문제야. 자, 보세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우리 교재 어딘가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게 몇 번인지를 체크를 안 해줘요. 자, 우리 2차 반경 시 때 중근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얘기 좀 하고 넘어가자. 내신 납량에 내신 대비 할 거니까. 중근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X-1의 제곱은 0. 찾았니? 어, 빠른데? 책이 있어? X-1의 제곱은 0이라고 했을 때 X-1이 중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의미는 뭐였죠? 얘는 원래는 X-1 곱하기 X-1은 0 구조이기 때문에 1이 중복되니까 중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종류는 1개야. 근데 개수를 원래 2개라고 읽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학교 내신 문제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과서도 그렇고 중근일 땐 개수도 그냥 하나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안목적인 약속이 돼 있더라고 얘기했죠. 알겠죠? 사실은 잘못된 거야. 원래는 개수는 원래 2개입니다. 겹치니까 하나처럼 중학교 때는 근을 취급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 중근을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에는 허근도 근으로 다른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게 허근이라고 부르죠. 숫자가 아이가 들어간 거 허근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중근은 실수값인데 겹치는 거를 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X에다가 I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럼 얘도 사실 X-I, X-I 이렇게 돼있어. 그럼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중근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근은 기본적으로 근이 실수일 때만 쓰는 용어라고요. 얘는 중근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아. 하나 참고. 알았죠? 자, 아까 생각?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어. 이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때 A값 한번 찾아봐. 뭐였어요? 생각 한번 해보자.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뒤에 있는 게 적당히 인수분해가 되든지 얘처럼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값이 최대 3개까지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문제에서 중근이 나와야 돼. 중근은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경우를 판단해보겠다는 건데 자, 생각. 일단 맨 앞에 있는 걸 보시면은요. X는 2라는 게 근육을 하나 찾을 수 있지, 쉽게.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중근이면 첫 번째 가정은 이거예요. X가 앞에 2라는 게 그리 나와서 7근이 나왔으면 뒤에 있는 이 2차식도 는 0 만드는 X값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2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만 앞에 뒤에 겹치니까 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알겠어요?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A가 는 0이란 얘가 X는 2를 7근으로 가져야 돼. 4에 그래야지만 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하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플러스 8 플러스 4가 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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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가 3가 어디? 아닌데 3이요, 4. 마이너스 3이요, 4. 마이너스 3이요, 4. 마이너스 3이요,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나 나오지. 자, 근데 어떤 경우가 하나 또 있어. 제가 앞에 X가 2가 나오든지 말든지 얘들아 얘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이 녀석 자체가 그냥 능영 꼴이라고 생각하면 2차 방금식이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지 스스로 중근을 가져도 될 거 아니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얘와는 다른 얘가 지 스스로 그냥 중근을 가져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뒤에 있는 인수인 X에 적어도하기 4X 플러스 4A라는 녀석이 지 스스로 중근을 가져도 될 거에요. 요때도 전제식이 중근을 가는 거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생각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뭐였어요? 0이었잖아. 그래서 짝짝건별식이 절반에 두고 마이너스 A씨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A가 1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답이 2개라. 보통 애들이 아래쪽만 있고 위에 각도가 될 거 하나를 안 풀더라구요. 자, 저 하나 풀어서 둘 다 풀어야 되는 거에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됐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둘 따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또 중근 가져야 되는 거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지? 아, 얘는 안 돼 있지? 얘는 돼 있지? 그 차이만 해도 있어. 똑같이 이번에 K번짜를 한 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인수분해 봐야 돼. 자, 인수분해 찾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바로 인수분해 하든지 조립제법 하든지 둘 밖에 없어요. 자, 보면 접생공식을 쓸 수 있나?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조립제법을 해보자. 자, 근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냐? 얘도 1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확인 가능하지? 자, 1. 자, 근데 2차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0 한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그러니까 눈정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단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 녀석이랑 풀이가 똑같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이 녀석이 중본을 가지려면 첫 번째 앞에 X는 1을 근으로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X는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 VK값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K가 1인가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 했어? 앞에 1이 있든지 말든지 뒤에는 내가 지 스스로 뭐를 가지면 된다? 중구를 가지면 된다. 자, 학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에 적극도하기 X-2K가 자, 스스로 중구를 가지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뭐 해요? 편별씩 이걸 해요. 자, 짝수 편별씩 안 되는군요. 자, B제목은 마이너스 4, A이니까 8K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8분에 자, 답이 두 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와요. 자, 됐나? 그러면 여기선 또 귀찮아지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중구만 얘기했는데 잘 봐라. 3차 방정식만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이 최대 3개가 나왔다 했잖아. 근데 이렇게 나왔어. 자, 3차 방정식이죠. 얘가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이번에. 좀 어려운 거야. 살짝. 일단 시작은 얘처럼 인수분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보자. 자, 저 녀석은 뭐 대입해야지 0되냐? 얘도 1대입하면 0된다. 1이고 마이너스 K이고 K만이너스 8이니까 더하면 0된다. 그래서 1대입하면 0된다 하는 거 알았으니까 또 조립제법을 해. 1이야. 1, 1, 1마이너스, 1마이너스 K, 1마이너스 K, 1마이너스 K이니까 더하면 0돼. 자, 조립제법은 문제없죠. 우리 X마이너스 2이고 X의지곱 더하기 X마이너스 플러스 1마이너스 K는 0됐어요. 뭐 지금까지는 앞에서 푼 거랑 차이점이 없죠.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이미 앞에서 엑스는 1이라는 실근이 생겼지 그러면 뒤에 있는 2차식은 반드시 허브를 가져야 되겠죠 7분을 가지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생각은 두 번째 인수인 윤호석의 강정식이 7분을 가지면 안돼요 그래야지만 앞에 있는 엑스는 1만 실근이 되는거죠 자 이해 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인거 알겠습니까 비즈공 마이너사 AAC 했을때 7분을 가지면 안되니까 0보다 어떻게 되야 돼 작아야 되죠 됐죠? 자 계산하면은 K가 뭐가죠 그런거죠? 사건이 3분을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4분의 성보다 작은 K가스를 가지면 여기에서는 실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건 실근이 하나만 있기 위한 또 다른 증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제가 봐 아직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고차강정식 고차식 자체가 우리가 많이 다뤄보지 않았단 말이야 3차강정식인데 해가 하나일 때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분이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하하하 중중분 마저 그래 맞아 이건 X는 1이 자기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개지 그 1이 3번 겹치지 2번 겹치자고 3번 겹치지 아직 우리가 이런 말 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거를 3번 겹치고 3중분이라고 불러요 정중분이 안 나 3중분이 없잖아 아 그러지마 3중분이라고 불러는데 아직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는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밖에 없잖아 문제에서 말은 실근이 하나이기 위한 조건 만족해요 안 돼요? 하죠 그러면 앞에서 이미 X는 1을 갖고 있어 반드시 뒤에 있는 2차식도 얘가 굳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얘가 얘면 뒤에 있는 인수는 반드시 모양이 뭐가 돼야 돼? 요 모양이 돼야 돼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뒤에 있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뒤에 있는? 얘가 X는 1을 중분 가주면 돼요 자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K에다가 적당히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이 X는 1을 중분으로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주어진 시기 이 모양으로 인수는 1가 돼야 되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내가 문자로 화를 안 썼나 봐 얘가 안 썼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 모양으로 인수는 1이 될 수 있나요? 이거 전개하면 X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는 1차항에 대해선가 1인데 얘는 마이너스 2이잖아요 K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여기 있는 1이 마이너스 2로 바뀌냐? 그럴 수는 없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시도는 줘 뒤에 있는 녀석이 중분 가주면 전체가 X는 1이라는 근 하나만 가지니까 문제는 건 만족해 만족해 근데 문제가 뒤에 있는 이수가 이 모양으로 바뀌려야 바뀔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시도는 놓지만 K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냥 분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독특하게 얘는 이거 하나만 나와 아까처럼 두 종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 인수보낼 때 보기차식 했던 거 기억나나요? 보기차식 다가 처음 들어보니 보기차식 보기차식 뭐 어제 말한 거 같은데 어제 타고? 복수서 하지 않았어? 응 기억나? 우리 차식 어제 들어봤는데 들어봤어? 그럼 괜찮아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사랑이다 사실 아니 아니 들어 봤어요 여거를 해줬네 보기차식 언제 했어? 인수보낼 때 인수보낼 때 인수보낼 때 인수보낼 때 는 영어로만 바뀐 거라서 절반 이상은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자 복 2차식이 아니라 방정식을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기차식은 뭐였냐면 짝수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4차 2차 0차 0주 짝수라고 취급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보기차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 자 그때 푸는 과정이 몇 개가 있었지? 두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치환을 했어요 자 치환을 일수보낼 때 그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다음은 해를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이 문제가 아닌데 잘못됐다 자 자 자 보기차감정식은 알겠네요 동일아 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자 치환을 이렇게 하자 x의 제곱을 t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어져 있는 12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런 거 이해 됐죠 민수분에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t 값이 원래 치환한 문자가 x제곱이었는데 얘가 3 또는 자 뭐가 된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찾는 건 t 찾는 게 아니에요 x 문자에 관한 4차 반경식이니까 x 문자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문자 3이고 자 여기에서 x는 이거 복소수 때 썼던 기본 표현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런 거 해도 되겠지 자 어쨌든 차수가 4차야 그럼 최대 근액의 수는 4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4개가 만들어졌잖아 최대 4개까지 만들어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치환 후 인수분해가 되는 건 너무 쉽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했었죠 자 그때는 식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식을 조작했었어요 다 복소기 해야 된다 자 보시오 작년보다 상당히 빨리 한 거 있어 지금 알겠어? 그거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문제까지 문제 아니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개념만 해 너네들을 믿고 약간씩 빨리 하고 있다고 자 치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치환하면은 X의 제곱을 T로 바꿨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 T플러스 1 이런 거 맞죠? 종이나 서 있어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작년에 이렇게 태클 관해가 있었어 선생님 사실 나도 참 기분 좋게 들었는데 2차 방정식 때 사실 인수분해 공부하는 게 있었다 뭐였죠? 2차 방정식 때 인수분해가 어떤 얘기 언급했었어? 돈이 돈 믿네 이거 2분의 를 되잖아요 잘 봐 아까는 이거 중학교 때는 이건 인수분해 안 되지 네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2분의 근의 공식으로 다 복습이야 얘들아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조건 마이너스 아이시아는 아까 있었던 이렇게 3아이가 나오거든 그러면 주어진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2차 방정식 식세우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상태에서 는 0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 공부로 바뀌었다고 자 그럼 대입해봐 어떻게 되는가? 폐기할 필요 없다고 했고 어떻게 바뀌는가? X 마이너스 알파 하나스 X 마이너스 베타 하나스 그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했다고 중학교 땐 이렇게 안했지 고등학교 때에는 뭐라고 정리해주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2차식은 인수분해가 100% 된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된다 그거를 그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좋아 선생님 이거 T1에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요 방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헤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시도를 해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 미래도 보고 배워야 되는 자세야 매 수업 때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데 너도 참 좋았거든 얘들 얘기를 하니까 자 이거 T값을 그냥 근래공식으로 찾아볼게 인수분을 하겠다는 거야 내 말이야 인수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방법을 알려줬는데 애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란 거야 난 이렇게 해 볼래구나 자 그래서 키를 찾으면 2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 A 시작을 루트 5냐 그렇게 되지? 잘 들어라 T값은 지금 X의 제곱을 막 T로 취하는 거죠 그럼 얘가 곧 X의 제곱이겠네요 그럼 X를 찾아보자 얘들아 잘 들으세요 X를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계산 과정은 알겠어요? X를 찾았잖아 그럼 잘 봐 4차 강정은 시기인가 해가 총 4개까지 존재한다 했지 그럼 해가 4개인 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니네 이거 꿀맛 겹쳐있는 거 뭐라고 책에 써있죠? 복구 동순 말게 써있지 않나요? 맞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일 때 플러스 근 하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근 하나?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근 하나? 총 4개가 한 것까지 써있는 거야 4개 찾은 거야 4개 찾았다고 근데 교육과정의 문제 때문에 잘 봐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건 이제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죠 선생님 때는 이걸 공부를 했었어요 이중근호라고 공부를 했는데 루트가 2개 이상 겹쳐있는 걸 이중근호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수학할 때 선생님이 대충 알려주긴 할 텐데 아직 우리는 이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맞어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단 말이야 빠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건 이거 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시어링 맞아요 근데 요즘은 니네들이 이렇게 쓰면 틀려요 루트 안에 루트라가 들어간 거 교육과정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들어 놓지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식변역을 하자 자 1집 복습이죠 이거는 어떻게 했었죠? 주어진 식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적당히 숫자가 뭘로 바뀌면 전체가 완전적 없이 인수분해가 되냐 마이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바뀌면 마이너스 2로 바뀌면 마이너스 2로 바뀌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그럼 잘 봐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엑셀제곱을 더해 버려야 되지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그쵸? 근데 원래 식과 같아야 되니까 다시 더했던 숫자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식변역할 때 기본 테크닉이 뭐였냐면 특정 상을 더했다가 뺐어요 항상 순서가 뺐다가 더하면 식이 안 만들어졌어요 절대로 무조건 더했다가 빼는 순서를 지켜주셨어야 됐어요 이게 테크닉이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됐었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으로 이수분해가 됐다구요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x제곱까지 딱 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구조의 합천공식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수분해 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수분해가 딱 된다 각각의 거를 0만드는 숫자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는 자 다 이수분해 안돼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수분 마이너스 이수분 마이너스 이수분 마이너스 이수분 마이너스 이수분 마이너스 이수분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그래서 두개 두잇이 나왔으니까 다 4개 나왔단 말이에요 참고사가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애랑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은 숫자야 이거 계산해서 변형하는 공식이 원래 있어요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니네 교육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니네 보기에도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생님이 알려진 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정석책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이거 바꾸는 게 나와있어 그 책은 교육과정 따윈 무시하고 지멍대로 썼거든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접목이 잘 안 돼있다 보니까 읽을거리 수준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 넌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내용도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그 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용은 어려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참고하시고 합차공식 변형해서 하는 방법을 꼭 합시다 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만들어지면 공포장 공포장 이 부분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자 이거 책이 안 나와있는데 2개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잘 가봐 지금 두개 풀었죠 근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4차 방정식인데요 치환했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잘 들어, 잘 들어 치환한 식 입장에서는 근이 양수근하고 음수근 나왔죠 근데 진짜 X값을 찾아봤더니 얘는 실수지, 실수 근데 얘는 허수지 근데 일로 와봐 얘는 뭐 치환도 안 됐지만 어쨌든 답을 내봤더니 자, 여기서 물어보자 여기서 해봤더니 둘 다 일단 실근이 나오긴 했죠 아이가 없죠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지 네 개가 몽땅 다 실근이 나오지 이거를 계산해보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는 거를 분석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요 자, 그 제목은 보기차관 정식의 자, 근의 형태가 어떤 케이스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잘 보세요 나중에 유형사에 문제 있어요, 이거 자, 치환합시다 A로 바꿀게요 아이고, 내재복 내재복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하기 2죠 자, 미니수분에 되네요 잘 들으세요 치환한 녀석의 근은 뭐가 나왔어? A는 1 또는 2가 나왔지 치환한 녀석 입장에서의 근은 양수 값 가는 거 이해 됐어요? 이렇게 양선이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X를 찾게 되면 X의 조급이잖아요, 이 값이 도맥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 되는 거 이해 됐어요? 그럼 진짜 내가 찾은 X값은 4개가 다 실수죠? 그래서 실근이 나왔어요 자, 그럼 주황색과 파란색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현재 시계에서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치환한 시계에서 양근 두 개를 가졌지 두 양수근을 가지면 진짜 X값을 찾으면 자, 기존 방정식으로 할까요? 방정식은 식을 몇 개 가셨어요? 4개 근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절대로 없지? 그래서 진짜 방정식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 자, 알은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치환한 시계 양수근을 가지면 진짜 방정식은 서로 다른 4실근과 함께당 이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문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주황색이 미출친 거랑 동그라미 식이 나와 그럼 이거 보고 주어진 시계에다가 미지수를 개수에다가 쓰던지 그런 식으로 빵구를 뚫어놓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값에 범위 찾으세요 조건 만들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있으면 사실 튼기가 좀 힘들어 공감함 그치? 자, 그냥 하나 얘기했고 도대체가 이것들을 내가 말하면 자작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를 높여보는 것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 수업하면서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알아? 수업하면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수업도 아니요, 저 과학생이랑 영어색 수업 안 좋아요 미안해, 내가 수업을 재밌게 안 해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톤을 한번 높여보는 게 성대를 찢어야 돼 목소리를 높여봤자 도우면 안 돼요 지금 정승재가 그 소리 했어요 그치? 수업 시간에 자는 애 있었는데 깨우더니 사실 내가 수업이 재미없어진 걸까? 내 탓이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글쎄요, 지렁구 응 그렁구 까지 않았어? 안 까는데? 그는 지렁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되게 독한데 왜 그러던데? 그 사람 영상 내가 많이 봤거든 그 사람 어디서 일해요? 히투스 왜 이렇게 미칠 수 있어요? 왜 잘 몰랐지? 그게 대수학원 있는데 저기, 펀대 아, 이거요? 콜라페레인이야? 아, 그런 일 안 보이죠? SK뷰저 같던데요? SK말고요, 맨 그... 정상시 종로 말고예요 SK인주 아니야? 그 안경집이 있는데 아, 아, 본 것 같기도 하던데? 아, 그게 미투스였구나 설미도 거기서 일을 썼어요 그... 진짜? 평촌 미투스 봤어요 옛날에? 아, 진짜? 음... 아니, 초반이지 평촌 미투스 안 일 나갈 때? 진짜 인터넷... 그게 왜 뜬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딱히 뜰만한 이유 없지 않아? 네, 다...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 다 TV가... TV 나오는 게 아니어도 계기가 다 있어 설미도 TV였잖아 인강으로 핫해가지고 어쩌다... 그 사람은 유명해지고 TV에 나온 거였잖아 그래요 원래 그... 무한도전 나올 때 그 도전에 이미 유명해졌었어 그 맞아, M2 어쩌다, 어른때매고 그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뭐라고 하지? 빠져들게 그... 달변가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 약간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게 수업하지는 않아 근데 거기서 공무원... 공무원... 한국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봤는데 설명을 꼭 풀어지게 한다고...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 외우기 쉽게 해줄게 애들 대상으로 할 때랑 좀 다르게 하는 거야 빨리... 빠르게 암기하고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거를 유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단어를 연관적으로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난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요? 난 그런 거 못 외우고 가 시험 볼 땐 편하잖아, 이거 그렇긴 해... 단기간에 하고 넘어가게 하니까 한국사 시험 보는 애들이 뭐... 한번 보면서 기억하고 있긴 해 까먹지... 어쨌든... 돈을 많이 받아서 사실 성대를 씻어야겠네 형대 수술을 해야 돼 가수들 중에서 성대 찌는 사람도 있잖아 왜요? 혓바닥 곧 교정하는 사람도 있잖아 발음 안 되는 사람은 혓바닥 그 밑에 찢어가지고 발음이 딕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혀가 짧다고 그러잖아 혀가 짧은 게 아니라 너희... 과학시간에 보면 보지 않잖아 혓바닥이 이렇게 써있잖아 두 개의... 여기를 칼로 보려내더라고 왜? 여기 그 막 같은데요? 어, 거기를 찢어서... 왜 왜 짤러요? 혀가... 혀가 되게... 아, 표현해 주시겠어... 멜렘멜렘 잘 되겠군 여기 그... 배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 일자막이요 여기 어, 거기를 찢어 왜요? 여기가 좀 비형적으로... 길게 나온 사람들이 있대 여기 혀가 짧은 사람은 없어 긴 사람이 있어도 표준보다 짧은 사람은 거의 없대 안녕 혀를 갖다 부실 수는 없잖아 근데 저희 학교에 배려 못하는 발음 배렬 배려받다 배려 발음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배려이래요 그니까 ㄹ이 안 되는 진짜 근데 혀가 짧으면... 혀가 짧은 거 아니야 그러게... 나 지금 상동에 상동에 상동이 그래서 째라고 전해준 어? 정제? 아니... 간단한 신술이에요 배우 중에서도 이쪽에서 찢은 사람들이 많아 어쨌든... 아니, 나름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가 문제인 거 같아 네... 아, 나 초등학교 때 목소리를 진짜 짜룩짜룩했는데 연성이 와서 나는 당했잖아 짜룩짜룩해 아니, 형... 초등학교 때 막 노래 대표로 나오고 있어 세요? 고음이 완전 짜룩이 잘 올라왔거든 말자 나도 지금 이 목소리로... 신규 성격상 그런 데에 갈 사람인 거 아니야? 내가 들겠어? 나 초등학교 공기 대표였다니까? 공기와? 응... 대표로 지금... 저희 지금 더위랑 공기랑 선생님이 이겨요? 아, 니네가 이겠지 왜요? 나 공기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감정하면 하겠죠? 2등에서 이겨요 아니야, 늙어서 안 돼 오목 잘하세요? 오목 못해 날까기는 잘해 우리 수학쨈 있네? 그니까요 수학이랑 운상하고... 머무여서 생각하면서 하는거죠 나 경호에서 못해 얘기했잖아, 경호에서 시험 봤을 때 88점 나왔다니까 하여튼 바둑 같은 건 잘 못할 줄 모르죠 바둑은 안 할 줄 모르죠 웬 체스 같은 건 잘하는 거 같은데? 체스 장기 장기는 못해 루밍큐브는 잘해 루밍큐브는 잘해 루밍큐브 뭔지 몰라? 알아요 모를 수 없죠 겁나 머리 써야 되잖아 그건 잘해 아니, 큰일 큰일 옆에 머리식에 딱 세워놓고 집에 있어 저희랑 한 번 해요 뭐 이긴 소원빵, 소원빵 못 이겨요, 근데 저 이길 수 있어요 푹 가서 핸드폭대로 얼마나 4대1로 하면 충분히 이겨요 3대1로 하면 말이 안 되는지 그러네요 영어 조합하는 거 어때요? 스크램블 게임 스크램블 게임 아, 영어 그건 힘들다 지켜요 자, 가자 X의 제곱을 문 좀만 닫자 조금 열어봐 X의 제곱을 A로 바꿨어요 신화했어요 자, 했더니 자, A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됐죠 자, A값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넣었지 음 자 치아난 입장에서 봤을 때 A값이 하나는 양수값이 나왔어 자 저기 똑같이 쌓았잖아요 얘는 양근이야 근데 얘는 음근, 음수값이 나왔어 음근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실제 X값을 찾으면 X제곱 1인거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사과이지 허근이기 때문에 자 그럼 구한 X값을 따져봤더니 실글이 2개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얘는 허근이 2개가 나왔어요 주황색, 파란색에만 집중해서 정리만 해 그러면 치아난 식이 무슨 값을 버렸어? 양수값하고 음수값을 버렸어 글 빌려서 뭐라고 볼 거냐면 시원한 식이의 부호가 근의 부호가 내 책이 없거든요 서로 다른 경우 실제 내가 계산한 방정식은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두 개씩 두 개씩 나오더라 그래서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 그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거가 녹색불 C 자체가 조건으로 문제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아! 치아난 식이 이런 형태의 근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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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라 아! 저런 식으로 글이 만들어지니까 치아난 식이 실제 X 값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구나 까지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꼬박 얘도 X의 제곱을 A로 바꿔볼게 그럼 바로 할게 A의 제곱 플러스 3 A 더하기 2는 0이죠 자, 얘도 2수 분해가 되네 자, 마찬가지로 A값을 찾았더니 마이너스를 뜨는 마이너스 2에요 자, 이번엔 둘 다 음수 값을 봤죠? 음근이라고 그냥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쟤랑 그냥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아까 했던 식이랑 비슷하거든, 원래? 자, 호기차 방정식인데 치열이 안 되는, 치열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해를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식을 변형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냥 담만 써줄게 이거 그냥 풀게 되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랑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 요렇게 4개가 만들어지기는 해 근데 보시오, 치열을 만약에 해서 얘를 풀었다면 엑셀 제곱을 아까 내가 학생에서도 시도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얘기 또 하는거에요 A 값을 그냥 근의 공식으로 찾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 이라고 말하는거죠? 자, 그럼 소설 꺾으러 써야되 잘 봐라 여기에서 A는 뭐죠? 치열한 식의 글이죠? 아까 내가 치열한 식의 노란색 아, 주황색으로 다 써놨어요 치열한 식의 글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치열한 식의 그는 무슨 값을 가져올까요? 허근 갖는거지 얘는 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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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만 하면 돼 치열한 식의 허근을 가져올 그랬더니 진짜 방정식의 글이 뭐를 가졌어요? 4개가 싹 다 허근이죠 이해됐습니까? 4개가 싹 다 허근이죠 그리고 앞에 요걸 앞으로 따요 엑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엑셀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가 만들어지지 엑셀 제곱이 마이너스 2이니까 엑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아이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녀석도 해를 계산해봤더니 몽땅 다 허근이 만들어졌지 그럼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 실제 방정식의 글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몽땅 다 허근밖에 안 만들어졌지 그러면 치열한 식 보세요 치열한 식이 언제일 때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음근 가질 때 또는 허근 가질 때 누가? 치열한 식의 글이 둘 다 음수이거나 허근을 가지면 진짜 엑셀 값은 몽땅 다 모 밖에 안 만들어져? 허근밖에 안 만들어져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만 하고 먹어봐 자 정리하죠 자 치열한 식이 두 음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면 실제 방정식은 무엇밖에 안 맞는지 허근밖에 안 맞는지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요거 복습 한번 다시 시켜줄 거야 알았죠? 좀 중요한 거라서 포인트 짚어서 그냥 개념화해서 정리를 그냥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하나만 좀 해보고 쉬자 네 아이수 아 네 또 조용해요? 두 번 쉬자면 몰랐죠 자 대답 못하면 안 쉬고 왜? 대답해? 하루 처음에 대답해 대답해? 민감해 네 불이 대답하지마 너네 알 것 같아 얘는 왜 알아요 얘는 왜 알아요? 얘는 최근에 배웠습니다 아 정말 대답해 정우 형 알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언제 했어? 그 저 3학년 때 3학년이야? 응 맞아 맞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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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민강 뭐하냐고 너 맨날 시험만 잘 보면 다냐 뭐였어? 아니 그게 맞는거 같은데 말하다가 틀릴거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틀리고 그냥 쿨하게 더 잘 넘긴다고 A제곱이 거기까진 맞아요? 아 모르겠는데? B 곱하기 B C? B 곱하기 B 플러스 C지 아 그래 B C래요 B 플러스 C 뭐 어떻게 하라고? B 플러스 C 아냐 아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니거 같은데 아 일단 써놓은거 지워도 되죠? B 플러스 C요 그게 맞는거 같긴 한데 아 그죠? 아 그냥 이거였어 다 근데 공식이 아까 그런지 모르겠네 아 미쳐버렸나 왜 이렇게 했어? 요거 대체 요거 대의 이유? 그 공식도 너랑 써있었잖아 네 그 공식이랑 똑같은 거 같아 이게 무슨 저공식이에요? 모양이 형태가 비슷하다 이거 또 있어요 나 너 기억했어?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문제 풀거야 자 니 공식을 알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가 이 구성목 자 요 길이가 요만큼이고 요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자 했을때 자 요 책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요 공식을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봐라고 적혀있는거예요 자 왜 이게 보기차감 형식이 나왔을까? 10을 세우고 말아요 자 공식이 뭐예요? 24요 U to 6 X의 전체제곱이 자 X에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전체 더한거 곱하는거죠? 맞아? 전체 더하면 X에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3이지 네 이해됐니? 이거 어디서 봤니? 네 복제공식이요 뭐예요? 변형이에요 아닌데 이거 분명 인수분에 있었는데 아 복제공식이었는데 뭐였어 24일짜대로 위험 제일 안 써먹는 복제공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요 마지막 외우지 말라고는 안했어 2분의 1 뭐였어? 4제곱인가? 5형 2제곱 5형 2제곱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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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봐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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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X제곱 아니 야 1-X 정식투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안 되는 너희가 머리에 있는 복제공식은 뭐야 그럼 A B 아래 B? A제곱 A제곱 7X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안 돼 이거 뭐가 돼 안 돼 안 돼 그거 뭐였어 4 에이에게 를 외우고 불러서 이제 네이버 자 이제 되냐고 안되요 안되냐 제가 아니자 물고 계산하는 거에요 누가 나면 x 제곱 x 4 제곱 그건 제 역할이 아닌 실 x 말해 주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활용 문제라 칙만 세워놓은 거야 제가 하려는 말이 그런 식이였어요 자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머릿속에 보일거에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7a 더하기 16이니까 인수분해 되지 바로 한다 이렇게 되는거 같냐? 바로 할 수 있지? 치환 안되면 되지 그래서 x가 10x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자 그럼 다비로서 적재를 한번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되지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면 옮겨야 돼 알겠어? 근데 검사를 한번 해봐 자 마이너스 4라 마이너스 1은 안돼 1은 돼? 돼요 뭐 양순이니까 되겠죠? 1대1 양순이? 1대1하면 양순이? 4는? 되죠? 그러니까 답이 1더러 4라 됐어요? 자 상반방정식 얘기까지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상반방정식은 뭐를 부른냐면 개수가 개수에 집중하시면 돼요 계층형인걸 얘기하는데 어? 무슨 얘기지?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문자로 쓰면 식이 어떻게 된거냐면 4차랑 5차 얘기를 주로 얘기할거에요 뭐냐면요 AX에 내주고 BX에 내주고 그 다음에 CX에 지구인데 자 내가 뒤에다가 1차항하고 상수항을 할거에요 근데 제곱기준으로 봤을때 B가 1차항의 개수가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A가 상수항이 되는거야 내가 점서 표시한거 기준으로 보면 마치 2차항으로 대칭처럼 개수가 C기준으로 보면 B, B, A, A가 대칭을 하고 대칭의 호필을 받고 있죠 요런식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구들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푸는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항이 요녀석 아닙니까 근데 X제곱이야 요녀석 기준으로 X제곱을 좌우 나눠 내가 노란색 표시한 X제곱 기준으로 X제곱을 좌우 나누기를 해 야 그럼 X제곱 각각 나눠봐 그럼 C가 어떻게 돼 AX제곱이고 BX고 C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거야 계산의 테크닉이라 있잖아 X분의 B고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수가 똑같은 항끼리 묶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묶는데 A로 묶어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바뀝니다 딱 이거버린거 뭔더군요 중학교 곱셈공식 변형 기억나요? 그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B, B를 묶어요 그럼 X플러스 X분의 1로 묶어요 그 다음에 C는 넷더 자 봐라 얘가 아까 말한대로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식이 두개죠? 뭐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그러면 2 그 다음에 X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두개가 있지? 그중에 왜 이거를 했겠냐? 얘랑 똑같은거 만들려고 오케이?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X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거라고 자, 됐니? 그래서 B에 X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공통부분이 X플러스 X플러스 X분의 1이 공통부분이지 이 녀석을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거는 식을 쓰진 않을게 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만 얘기를 한거야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쉬워가 나요, 여기는 이 단원이 전체적으로 어려운게 거의 없어 중요한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시간에 할거야 근데 어려운게 그것만 하나 있고 할만합니다, 여기는 아, 배운이 있잖아 조금 쉬워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상반방정식인지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X제곱 기준으로 개수가 2, 2, 1, 1 대칭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반방정식인 형태같아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나가라? 대칭인 하긴 X제곱으로만 양면을 나누세요 자, 그럼 한단이 권잡니까? X제곱? X제곱분의 1이지? 맞니? 그럼 그걸 묶어 그 다음에 얘가 X가 되고 얘가 X분의 2 되는거 맞니? 2로 묶어 저건 똑같잖아 그 다음에 3 남은거예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이 곱생공식 변형으로 바꾼 다음에 치환해요 자, 치환한거를 바로 한번 해보자 T로 바꿀게 자, 얘가 어떻게 변형되는거야? 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되는거지 여기다가 T지 받는거지 자, 이해 됐어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2 T 되는거지 자, 그럼 T에 관한 정확하게 뭘로 바뀌냐면 2차방정식으로 바뀌어 자, 그렇습니까? 완전제곱식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1인데 잘 봐라 T가 원래 얘였잖아 T찾는게 아니라 X찾는거잖아요 그래서 T대신에 X플러스 X분의 1을 계산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온거죠 자, X 찾아 그러면 요거 풀면 쉬워 그럼 뭐 어떻게 계산했냐 그 다음에 양변에 X를 곱해요 양변에 X를 곱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넓은거 아까 봤던 그 2차방정식이 또 나왔지? 아까 했다고 자, 이렇게 나중에 이거 오메가 성질이라고 나오면 검토 또 자세하게 할겁니다 자,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즈곡 마이너스 3화이 뭐냐? 2화이 1화이 1화이 네? 1화이 오잖아 자, 이렇게 맞아요 아, 얘 안나오네 그러니까 맞대? 시간을 한번 잘못했나봐 아, 이게? 아, 이게 플러스 1이지? 네 어, 니가 맞다 3화이잖아요 그랬네요 니가 옳았어 자, 됐죠? 푸른건 별 쉬워 자, 요것도 지울게 그러면 좀 귀찮은게 여기가 뭐냐면 오차방정식 때문입니다 오차를 또 처음으로 자, 오차인데 상반방정식 얘기에요 그쵸? 근데 얘도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 오차방정식 2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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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자른거 X자세는 X자세는 자, 오차할땐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까지 항의 총 6개죠 근데 이번엔 특정한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단 형태만 봐라 이번엔 여기 플러스 비호 기준으로 CCBBAA 대칭형이죠 그래서 얘도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재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 해야 되는게 있어요 이런 홀수차 다시 말하면 차스가 홀수인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무조건 패턴이 정해져있다라고 하는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는 0이 돼요 자, 이건 뭐얘기 한자겠냐 특정 숫자 대입했을때 는 0이 되는거 찾는게 조립제법 쓰기 위한 사전과정이죠 조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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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제법이 다르다가 조립제법이 다르다가 조립제법 무조건 돼 마이너스를 매워야 해요 자, 그럼 되는지 확인하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되는지 확인하겠다는거에요 자, 그럼 A 자, 이게 식이 좀 귀찮아하구요 C C B A 이렇게 된거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럽니다 자, 내리면 A고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면 B 마이너스 A 곱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맞니?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마이너스 B 그리고 더하면 B 곱하면 A 곱하면 A 곱하면 마이너스 A 정확하게 딱 무조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을 느끼시는데 자, 계속 여기 써있는게 뭐죠? X만 4차시기죠 그렇죠 X 플러스 1이 되고 나서 얘가 4차 3차 2차 1차 상상되는건 이해됐나요? 근데 개수가 없었죠? 얘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A A A 잖아 그래서 조립제품 하고 남은 4차시기 무조건 상반 방경식 상반 방경식 상반 방경식 그러면 요기사는 이것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차가 되면 맨 처음에 뭐를 한번 한다? 조립제품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차 4차 상반 방경식 계산을 해주셔서 해를 구하시면 간단하게 상반 방경식 다시 개선하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 300인거 같아 우리가 다 300인거 같아 작년에.. 이거 한번 불러 볼까? 오늘 나가는 숙제는 상바방전시까지 나간거에요 되게 100% 결정이었어 애들이 다 230점 하고 만점이 떨어졌는데 지금 2억 원씩 남았거든 진짜 맞죠? 형 왜 이렇게 쓰시네 330점 남았고 있었나? 진짜 그렇죠? 짜장은 없었던 거 같은데 상반반 정책이라고 안 써 350점 이게 책마다 달라가지고 이게 말 좀 못 본 거 같은데 불가능한 느낌 이게 그거야 나왔어 어쩌나 뭐 주차단지 내가 말하는 거 같고 선생님 이상하게 잘해 뽐드렸어 가오습 운뚝을 쓰는 날이 자식 고통 써줄줄 그렇게라도 기억하면 돼 숱산이 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흘러 내려온 숱산에 문제가 없네 박샘나 잘 풀네요 선 이렇게 일자리잖아 다른 책에 대해 여기가 각지 좀 보자 하자 요거 풀고 숱해당한 거 유죄중에 유형 중에 하나 풀어주고 끝날 거에요 자 보시면은요 자 홀수차 상반방정식인건 알겠죠 X X 자 1 1 3 3 1 1이니까 개수가 대칭이니까 상반방정식 맞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조립법 조립제법이 된다 라고 얘기했죠 1 3 1 1 3 1 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보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딱 됐죠 마이너스 1기준으로 2 2 1 1이니까 상반방정식이 새롭게 탄생을 해요 자, 시가나 써보고 하자 자 얘만 다 스크롤 되는거에요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x제곱기준으로 상반방정식인거잖아 그 양면을 뭘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눈다 자 열맞습니다 그럼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얘랑 묶는거죠 자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묶는거죠 계수가 똑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했어요 x플러스 x분의 1 되는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1만 남는거지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해를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거를 a번째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요게 복생공식 변형수면 이렇게 되는거죠 바로 해도 되죠 그래서 ea-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됐니? 예수변에 두지? 하강하고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a문자는 아까 치환한거 요거였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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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잘 봐라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일때랑 1대를 이번에 2번 풀어요 아까같은 경우는 예제가 중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번만 계산하고 끝났는데 야 잘 봐 차수가 5차잖아 그럼 해외의 개수는 최대 몇개까지 나타나? 5개까지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럼 풀어보면 여기서 2개 나타날거고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최대 2개 나타날거고 사실 요것도 하나 있죠 이거 0 만드는 값 마이너스를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5개까지 만들어지는거에요 자 알겠죠 그럼 양변에 x모를 정리합시다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냐 둘다 그네공식이구나 아이고 이삭 2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시하면 8이냐? 8 맞지? 그럼 2루트이냐? 그렇겠네 맞습니까? 계산하지 못해서 2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시하면 얘는 루트 3아이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맞니? 그래서 2개 2개 여기에 있는 x는 마이너스 1까지 총 5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뭐가 잘못한거 같은데? 아래형이 비해서 이거 잘못했네 5이네? 그쵸? 마이너스 4일시잖아 어쨌든 이렇게 2개 2개 1개 5개가 만들어집니다